금강산 남북 합동문화 행사를 위해서 정부가 경유 1만 리터를 북한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서 전세기도 띄우기로 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험하는 거란 논란이 일고 있어 고민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강산과 마식령 행사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강산 문화행사를 위해 경유 1만 리터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문화행사는 다음 달 4일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방치됐던 시설이라 전력과 난방 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져간 경유 1만 리터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데 이걸 북한에 경유를 제공한 걸로 본다면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마식령 방북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도 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입니다. 정부는 양양공항에서 북한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울 방침인데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는 독자 제재를 실행 중입니다. 전세기 띄운 우리 항공사가 피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 전세기가 북한의 공항 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이 되지 않게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일단 북한에 현금은 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런데 경유는 사실 우리가 쓸 거를 가져가서 또 남는 건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재를 위반하는 건가요? 지금 유엔제북 제재를 먼저 보면요. 유엔제북 제재를 보면 경유와 같은 정재유는 연간 50만 배럴 이상은 못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가져가겠다는 게 만 리터, 63배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보면 거기에는 정재유를 아예 하나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는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띄우는 부분은 혹시 항공사 쪽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이것도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자 제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못 가는 건데 그 비행기가 속한 항공사 전체가 제재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것도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잘 하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예 미국 취향이 없는 저가 항공사를 전세기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들어보니까 아주 깔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합의한 행사를 이걸 걱정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마식용 행사가 지금 모레쯤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일정은 예정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북핵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